성 요한사도 보금사가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천안 두종동 성당 장태혁 신부입니다 오늘 보금은 요한보금 20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간 첫날 마리아 막달레나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객혀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친미 예수님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는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추기를 지냈습니다 어쩌면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지내는 이 시기에 이 순교자의 추기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을 전해주기도 하죠 하지만 스테파노 성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수많은 성인 성녀들 중 맞이로써 악을 선으로 대응한 성인의 삶 안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스테파노 성인 추기는 어쩌면 성탄의 기쁨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비움으로써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자신을 비움으로써 이 땅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추기를 지낸 다음 날 우리는 이어서 성 요한사도 복음사가 추기를 지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사도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사도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인물이 바로 요한사도이죠 이렇게 요한사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갈릴레아 어부 출신이었고 야고보와 형제 사이며 제배대오의 아들 그리고 열두 사도 중 한 명입니다 특히 마루코보금에서는 야고보사도와 요한사도에게 보아네르게스, 즉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죠 그만큼 사도의 성품은 천둥과 같이 격렬하고 거센 성품을 가졌을 거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루카보금에서는 요한사도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침없는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요한사도였습니다 또 한때는 예수님께 이러한 부탁도 드렸습니다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예수님 양옆에 두 형제가 앉게 해달라고 남들의 시선 따윈 아랑곳하지 않은 채 거침없이 요청하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요한사도의 모습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한사도가 어떤 인물인지를 안다면 이러한 요한사도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요한보금에서는 늘 요한사도를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실제로 요한사도는 예수님의 애자자였습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을 때 또 영광스럽게 변모하실 때 또 겟세만이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사도와 야고보사도 그리고 요한사도를 늘 곁에 두셨죠 또 최후의 만찬상에서도 예수님의 가슴에 기댔던 인물이 요한사도였고 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사도에게 성모님을 맡기셨습니다 그만큼 요한사도는 예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기도 했죠 그리고 요한사도 역시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던 사도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한사도가 베드로사도보다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달려간 것 또 이후 티베리아스 호수가에서 요한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 모두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랑했기 때문에 어떠한 제자보다도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사도는 오늘 독서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인사말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아주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사도는 사랑 외에는 하느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오직 사랑이었으니 오직 사랑만으로 하느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가르침이죠 이 성탄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 시기는 예수님 탄생의 기쁨에 머물고 안주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 또 증거하는 시기이죠 사랑이신 하느님을 이 세상에서 알아보고 또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증거하는 길은 오직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사도 복음사가 죽일은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보고 또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사도와 같이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어주시길 빕니다 또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하느님을 알아보고 또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하느님을 증거하는 성탄 시기 보내시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계 대전교구 천안 두종동 성당 장태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장태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aque Nan tinh 내일도 장태혁 신부에게 강론이 일부러에서 이선을 유지하여 그런데 이 상황인 전사에서 그 dogs이 잘이야 또 식으로 믿기 때문에 내일도 전사에서 Job가 하나야 제발 조절 shit 주로 좋아합니다 다음 소식 clavier psilon 기적